전남 순천의 인재육성을 위한 여러 마음들이 모였습니다.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13일 순천시청에서 순천시 인재육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. 이날 전달식에서는 호남산업주식회사 3천만 원, 두산지게차 순천판매주식회사 500만 원, 진형식 법무사 300만 원 등 총 3,800만 원의 후원금을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에 전달했습니다. 지난 2001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성적우수와 저소득층, 외국인 유학생 등 현재까지 2,201명에게 18억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.